안녕하세요. 배우 김민재입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0이 진행이 됩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레드카펫과 6시에 시작되는 본 시상식은 라이브X를 통해서 생방송으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0의 관람권 수익금 중 일부가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달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좋은 일에 동참도 해주시고요. 멋진 무대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AAA2020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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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